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고점 인식 확산과 유동성 축소 등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9월 주택 매매 거래가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가 오늘 9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국 기준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8만 1,631건으로 전월 대비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봐도 주택 매매 거래량이 81만 8천여 건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 그동안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 둔화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의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9,584건으로 1만 건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전월 대비 13%나 추락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아파트로 범위를 더 좁히면 거래량이 2,600여 건에 그치면서 2019년 3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어진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세금,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며 거래 절벽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매도자와 매수자 간 극심한 눈치 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높은 집값에 따른 새 부담으로 집을 사거나 파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지표들을 두고 노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8일 집값 안정의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에서 관망세 이런 분위기가 좀 발견이 되면서 팔고자 하는 매도 효과하고 실제 매수하고자 하는 간극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전세할 것 없이 매물은 점차 쌓여가는 그런 추세인데 거래에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걸 보면 어떤 주택시장이 안전 국면으로 진입하는 초기 국면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1제곱미터당 평균 실거래가는 10월 말 기준 1,277만 원으로 전월 대비 210만 원 하락했습니다. 한편 기준으로는 693만 원이나 떨어진 셈인데요. 또 경기와 인천의 경우 해당 실거래가가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수도권 집값 하락이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